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다가오는 미스터로또 13회차의 시청률의 하락이 예상되어집니다.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든 팬님들의 시청을 독려해보겠지만 사실 이번 회차만큼은 시청률 하락을 정말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회차와는 다르게 미스터로또 13회차에서 박서진님의 분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시기가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롯을 좋아하더라도 휴가를 떠나서까지 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도 이 시기에는 조금씩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회차에서 박서진님의 분량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대폭 상승하지 않는 것도 이 시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의 선곡들이 팬님들에게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타장르의 곡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것도 시청률 상승에 지장을 주었죠.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비록 소폭이지만 시청률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박서진님의 상당한 분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13회차의 경우 박서진님의 분량이 12회차처럼 많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12회차에서 그렇게 박서진님의 분량을 많이 배정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박서진님의 분량을 배정해 준다면 시청자 게시판의 탑7 팬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은 꼭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도 11회차에 이어 12회차에서 연속으로 스페셜 무대를 배치해 주었기 때문에 박서진님의 분량을 이번 13회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수님의 분량을 요구하는 것도 박서진님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박서진님의 무대는 아마 솔로 무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예상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고편과 선공개 영상, 선공개 기사들에서 박서진님의 추가적인 분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고편과 선공개 영상에 박서진님이 보이지 않은 것은 꼭 분량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회차에서 박서진님에 대한 분량이 예고편으로도 선공개 영상으로도 조명되었기에 고정 출연하는 가수들 간의 순서를 고려하여 이번엔 지난주에 조명받지 못한 가수들이 주로 조명할 만하죠. 그러나 매주 칼같이 올라오는 예고 기사에도 박서진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박서진님의 추가 분량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미스터로또 방영 하루 전이나 당일에 예고 기사를 통해 방송 시청을 유도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 왔으며 박서진님에 대한 내용 또한 미스터로또 기사에서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분량이 지독히도 없었던 회차였을 때에도 기사를 통해서 박서진님의 이름이 꼭 언급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13회차에서는 박서진님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해본다면 앞서 다루었던 11회차와 12회차에서 박서진님의 추가 분량을 배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박서진님에 대한 조명을 쉬어갈 것으로 보이며 탑7을 적극 조명하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박서진님의 분량이 저조할 경우 이번 회차의 경우 박서진님의 팬들의 시청이탈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서진님을 조명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청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회차가 방영되는 8월 3일에 박서진님의 장흥물축제 행사 무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서진님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팬님들도 있으실 뿐더러 박서진님을 보기 위해 분량이 저조한 미스터로또보다 행사 무대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실 팬님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팬님들 중에 행사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미스터로또를 켜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미스터로또를 시청하실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을 떠나서 한 명의 시청자로서 더 매력있는 콘텐츠에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장흥에서 펼쳐지는 물축제는 요즘 살벌하게 푹푹 지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행사 무대가 예상되어지고 또 박서진님의 전매특허 퍼포먼스가 격렬하게 장구를 치며 선보이는 물쇼 아니겠습니까? 시원시원하게 터져나오는 박서진님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포기하고 박서진님의 불량이 저조한 미스터로또를 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번 미스터로또 시청률의 하락은 사실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 또한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스터로또에서 박서진님만 조명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탑세븐 가수들 중점적으로도 조명은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차라리 이렇게 박서진님의 무대를 볼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저조한 회차가 방송되어진다면 팬님들 입장에서는 속 편하게 행사 무대를 시청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송이야 공기계 핸드폰으로 스밍 돌리시는 것처럼 켜두기만 하면 될 일이죠. 일반 팬분들의 시청률 이탈은 막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제나 박서진님을 열심히 응원하시는 찐팬님들은 박서진님의 불량이 없는 회차에도 관심 없는 탑세븐 가수들의 무대를 억지로 시청하고 계셨는데 이번엔 그럴 것 없이 즐거운 박서진님의 행사 무대를 시청하며 박서진님의 솔로 무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또한 하나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박서진님의 불량이 저조할 때 시청률이 소폭 하락하기도 해야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를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스터로또 방영 시간에 겹치게 행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일부 팬님들께서 소속사에 불만을 표하시기도 하시는데 소속사에서 물론 박서진님의 매니지먼트에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8월 3일에 열리는 장흥물축제에서 박서진님의 행사 무대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또 미스터로또에서 선보일 박서진님의 솔로 무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어주셔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박서진님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